이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괴담,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도 여야가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양평 국민의 수관 사업까지 괴담의 재물로 삼았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선동이 맥을 못 추니 엉뚱한 트집을 잡았는데 이것도 된서리를 맞았다고 했는데요. 2년 전 자신들도 의혹이 제기된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게 들통나 우수한 처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의 대한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강하IC 설치는 오래전부터 양평군 현지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2년 전에 민주당도 노선 벽용을 요구했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는 것이 괴담이냐, 정부가 종점 계획을 바꾼 것이 가짜뉴스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상식적인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역으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년 전 민주당이 요구한 건 노선 변경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변경을 요구한 건 노선이 아니었다. 그럼 뭘 바꾸자고 요구했다는 겁니까? 지난 2021년 민주당 소속 최재관 지역위원장 등이 기존 고속도로 노선에 차량 진출입로, IC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존 노선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 편의를 위해 강화 IC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강화 IC를 설치하면 종점이 강상면으로 가는 국토교통부의 대안과 비슷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강화 IC를 설치하자는 게 사실상 노선 변경을 요구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종점 바꾸자는 거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년 전에는 변경한 자체가 아예 없었고 원안만 있을 때여서 종점을 고려하고 의견을 낸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강화면에 나들목만 추가하는 걸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최재간 지역위원장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는 건 허위 사실이자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 군수의 설명도 들어보면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서 전진선 양평 군수를 만났습니다. 전 군수 역시 지난해 강화 IC 설치를 국토부에 요청했는데요. 주민 편익을 위해 강화 IC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노선 변경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전 군수는 내일 민주당사를 찾아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평 군민들의 실망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과 양평 사이 하남시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 조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고속도로 사업이 어렵다면 새로운 교통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들, 특히 국민들의 편익이 중요한 사안인데 정치권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야당이 이번 의혹을 총선 때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다며 고육지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일단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라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노선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해소돼야 한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ichon 기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